저는 미연방보건복지부에 속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에서 근무하는 권엔 홍보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료법과 당신이라는 주제로 의료개혁법 설명 웨비나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료개혁법과 당신은 미연방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주민에게 의료개혁법 Affordable Care 앱의 장점에 대해 알리기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자료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에서 한국어 외에 10아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 웨비나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건강 포럼,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에서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의료법 설명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웨비나가 아무쪼록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의료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의료보험 시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문제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큰 보험회사들에게는 아주 유리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이익도 많이 있었고 모든 면이 아주 유리했었죠. 보험회사는 보험 혜택을 누구에게 줄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기록적인 이윤을 남길 때에도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취소됐습니다. 우리 한인분들께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천만 명의 보험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충분치 않았고, 필요한 치료 및 예방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혜택 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들의 고용주가 보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은퇴할 경우 의료보험을 잃을까 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약 50명인 5천만 명의 국민들은 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의료개혁법 Affordable Care Act를 국회가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올해 3월 23일은 의료개혁법을 맞이하는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의료개혁법의 중요성 딱 4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네번째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악의 보험회사의 남용을 종교시킵니다. 둘째, 의료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만듭니다. 셋째, 메디케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의료보험 혜택을 얻기 위한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첫번째로 의료개혁법은 먼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몇 가지 일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보험회사들이 이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천식이 있거나 심장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또한 가입자들에게 평생한도를 영어로는 라이프타임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도를 설정하여 그들이 지불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암이나 매우 주문 혈액질환으로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와 같이 보험이 가장 필요할 때 보험이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가입자가 아플 때 서류 작성의 작은 실수만 하여도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유방암 환자나 HIV 보균자의 기록에서 이러한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보험회사의 악용 및 기타 여러 남용들을 금지시킵니다. 여기 보이는 기사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1억 5백만 명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혜택에 설정된 평생한도에게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보험이 이유 없이 취소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00만 명 이상의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더 이상 자녀의 보험 가입이 거부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있는 기타 소비자 보험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보험 적용의 연간 한도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이며 2014년에는 금지될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독립항소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억 네트워크 외부에 속한 응급실에 간다 한더라도 보험회사가 추가 부담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 네트워크 안에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견서 없이 영어로는 이게 리퍼럴이라고 하죠? 소견서 없이 소아과 의사 또는 상부인과 의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은 의료보험을 더욱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방의료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방암검진, 메모그램이라고 하죠? 대장내시경 등의 암검진, 독감, 유행성, 이한선염 및 홍역 등의 예방접종, 혈압검사, 콜레스토럴 검사, 금연상담 및 보조, 피임, 우울증 검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검진 및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접종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보험이 이런 예방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거나 비싼 부담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50불로 유방 액수선 사진을 찍을지 아니면 필요한 식료품의 탈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식료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 덕분에 권장되는 다양한 예방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만 5,400만 명 미국인들이 개인의료보험 플랜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료 예방서비스를 받았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의료보험료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일부 민간 보험회사들은 가입인들이 내는 보험료의 거의 절반을 마케팅 및 CEO급여 등의 간접 비용에 사용하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료 1달러당 겨우 60센트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은 새로운 80대 20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보험료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회사는 지불한 보험료의 취소 80%를 의료서비스나 의료의 개선에 지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돈을 상판해야 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1,200만 명의 국민들이 2012년 여름에 그들 보험회사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족당 평균 151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10% 이상 올릴 경우 공개적으로 그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전국에 걸쳐 이러한 규칙이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1년 보험료 검토 프로그램이 발효된 이후에는 의료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주자릿수 인상이 감소 추세로 좁아들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료가 훨씬 느린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매년 8월 1일까지 환급액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된 환급표 혹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어로 대비카드라고 하죠. 보험료가 이렇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보험료 검토에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보험위원회의 조사 후 캘리포니아 보험회사가 인상안을 철회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최고 87%의 요금 인상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네리카 주보험위원회는 주요 보험회사 중 하나가 제안한 20% 보험료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 전반적으로 주들은 보험료 인상이 4.5%에 감소했으며 네바다주와 같은 데서는 보험료가 실제로 하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거주하는 주에 보험료 인상 정보를 찾으시려면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컴페니 프로파일, 이건 한 단어입니다. 점찍고, 헬스케어 점찍고, GOB를 방문하시면 여러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법에 의해 소규모 사업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전체 일자리 중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과거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 소규모 사업체가 대기업보다 평균 18%나 높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사업이 좋은 직원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의료계약법은 또한 소규모 사업체에게 세금 크레딧 혜택을 주어 보험 혜택을 저렴하게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제는 직원을 더 고용할 것인지, 의료보험을 제공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에 말한 태도 200만 명의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 약 36만 명의 고용주들이 대금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체가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5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모든 회사,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의 96% 또는 총 600만 개의 회사 중 580만 개의 회사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한 초배를 연재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많은 회사들도 의료개혁법으로 인해 낮아진 보험료와 더 많은 선택 때문에 보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내에서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급속하게 감소해서 2000년에 약 70%에서 2009년에 60% 미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 가족들이 보험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5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테나에 사시는 매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10년 직원들의 의료보험에 약 11,000불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대금 크레딧으로 비용을 2,000불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소규모 사업체에게 이것은 아주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험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만 대금이 대금 크레딧이 형태를 전환시켜 보험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법은 매년 메디케어에 의존하는 약 5천만 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암검사를 포기해야 하는 노인이 한 명도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주요 예방 서비스를 아무 분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3,200만 명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무료 예방 혜택을 받았습니다. 유방 액수선 촬영, 대장 내시경 및 연례 건강검진 등의 무료 예방 서비스입니다. 이 법은 메디케어 파트기 처방약 보험, 개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말리는 도넛 홀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도넛 홀에 들어간 사람들은 커버되는 브랜드 약에 한해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할인으로 인해 노인 한 명당 평균 650% 이상의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넛 홀 안에서 계속 매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2020년부터 도넛 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메디케어 사기 단속 노력에 대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0년과 2011년에 57억불이라는 엄청난 기록적인 금액을 메디케어 신탁 기금의 메디케어 트러스트권이죠. 여기에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신탁 관리자는 사기 감소와 같은 개선으로 인한 절약이 메디케어 신탁 기금의 증명을 8년간이나 연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노인드가 장애들이 받고 있는 현재 메디케어 혜택은 물론 메디케어 장례까지도 강화합니다. 펜틸바니에 사시는 헬렌신은 선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7가지 약물을 구경하고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본인 부담액이 줄어들게 되면 생활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마음에 드는 의료보험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약용으로부터의 보호 보다 저렴한 보험 및 강력한 메디케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만 많은 가정 및 소규모 사업주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언제 금방 가격이 치솟을지 모르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지고 싶으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보험 가입 전 병력 영어로는 Pre-Ducing Condition이라고 하죠. 이런 보험 가입 전 병력 때문에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네 번째 핵심 부분은 국민에게 더 나은 보험 혜택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개혁법 덕분에 심장이식 수술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일리노이 주의 카일리 씨는 감당할 수 없는 치료기 때문에 이 개혁법이 없었다면 본인이 지금 살아있을까 하는 진술이었습니다. 수년간 젊은 분들의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할 때 가족 보험을 잃고 종종 몇 년이 지나서야 괜찮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보험이 없는 동안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병을 진단받게 된다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를 지불하느라 파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법에 따라 직장을 통해 보험을 얻을 수 없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26세까지 될 때까지 부모님의 보험 플랜에서 계속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3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벌써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험 전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보험 가입의 선택권을 제공했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에서는 이미 전 병력을 가지고 있는 1억 2,900만 명 이러한 국민들의 보험 가입은 최악의 조건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료보험을 구입하려 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싫어한 혜택을 빼어버리거나 아니면 보험 시장에서 아예 그들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와 똑같지 않습니까? 의료법은 보험 시장에서 이제는 이런 말을 마켓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보험 시장에서 제외되었던 전 병력을 가진 분들에게 새로운 보험 가입의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질병을 가진 7만 명 이상이 이제는 필요로 하는 의료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보험을 구입하는 모든 가정과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더 나은 선택권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또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주에서는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가정 및 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한 새로운 의료보험 시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켓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선택하는 의료보험을 구입하고 예산에 맞는 플랜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있는 플랜들의 보험료와 개인이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까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더 확보하고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켓 플레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서 제공하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미 의회 의원들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를 확보하는 주는 Better Family Level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연방 빈곤 수준의 133%까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2013년도 개인에게는 약 15,000불 또는 제명이 되는 가족에게는 3만 불 정도 되는 수익 안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연방 빈곤 수준의 400%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 투입이 약 4만 5,000불 이하 또는 4인 가족일 경우 약 9만 불 이하일 경우 대금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의료법이 완전히 발효하면 약 1,800만명의 개인 및 가정이 의료보험에 대해 개인당 총균 약 4,000불씩의 대금 크레딧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익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3% 안에 있으시는 분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133%는 너무나 133%는 너무나 400% 이하가 되시는 경우에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www.marketplace m-a-r-k-e-t-t-l-a-t-e 한 단어입니다. 정치고 c-m-s 정치고 h-h-s 정치고 g-o-v 여기에 들어가시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뜻의 핵점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즉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바꾸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기 은퇴를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필요한 의료 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중요한 것은 의료 보험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과거에는 의사 진단을 받으려면 몇 개월 뒤에나 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10분밖에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료 개혁법은 2,000명의 새로운 의사와 간호사를 교육하고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 배치하는 데 투자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전국에 걸쳐 지역사회보건센터를 만들고 확장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더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을 가능하게 환급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보건센터는 많은 빈곤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고용 및 성장의 경제적 엔진 역할을 줍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의료법에 대하여 예산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회 공식 독립기록부서인 의회 예산천에 따르면 영어로는 Congresses Official Independent Schoolkeeper 라고 말합니다. 이 법의 시행 예산은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즉 민간 보험회사에서 쓴 보험 사기 단속 부용 및 낭비가 심한 부정 부조 자금의 근절로 완전히 추달됩니다. 이 법은 향후 20년에 걸쳐 1조 달러 이상의 연방적자를 줄일 것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테시플랜에 지불된 과도한 지불을 줄이는 것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공동 부담액과 보험료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의료기업이 개혁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법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상황을 말씀드리며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보험회사의 남용을 종결시킵니다. 둘째, 의료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만듭니다. 셋째, 메디케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료보험 혜택을 얻기 위한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아직도 의료기업법은 계속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미 엄청난 현상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모든 미국 가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 및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ww.healthcare.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가족들하고 나눌 수 있는 정보와 풍부한 자원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이 어떻게 이미 국민들에게 매일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실제 삶의 이야기를 보시려면 healthcare.gov slash mycare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깐 여러분들에게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컴퓨터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손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면 그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좋은 세미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치르신 분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돼야 하는지요? 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자격이 있으신 분은 그린카드도 괜찮고요. 시민자도 괜찮고 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그 보험 혜택을 받을 기간 동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에도 예를 들면 유학생이나 지상사회원이나 다른 투자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입 기간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가위라인이 좀 더 자세한 것이 나올지 그때 되면 더 잘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에 사시는 레지던 또 시민권자들 또 그러나 시민권자는 아니되 합법적으로 들어오셔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그 가입 기간 동안 이곳에 체류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한나 씨.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질문이 안 들리는데요. 질문하세요. 네, 이상 선생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웨비나를 다른 분들하고 쉐어를 하시고 싶으시든가 아니면 다시 듣고 싶으실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녹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로 녹음하는 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민자가 아니고 학생비자라든가 투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셔서 사시는데 이러한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서비스들이 파멘스 어째스턴트를 받을 수 있는가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가입 기간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가입 가일라인은 없지만 들어오신 분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셨으면 그리고 가입하는 그 기간 끝까지 계신다는 그러한 서류 증거가 있으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아직 가입 기간이 안 돼서 정확한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더 좋고 또 자세한 정보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질문이 어떤 주가 메디케이드가 확보하지 못한 그런 데가 있으면 그 주에서 하시는 분이 페더럴 파베리 라인의 133%에 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대로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파베리 라인이 아주 낮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시고 모든 것이 커버가 되는 그러한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 리, 미혜, 김 리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뮤트가 돼 있을지 모르니까 뮤트를 없애주시고 손으로 된 거를 눌러주세요.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김옥구, 김옥구,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여기 가까이 오셔서. 지금 이 의료보험이 10월 1일 정도 지형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되나요?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죠? 제가 그 갈 수술하고 심장을 이식을 받은 환자인데요. 지금 일주일에 병원에 한 번씩 가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10월 1일 넘어서부터 의사 말로는 좀 혜택이 달라질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거주하시는 주가 어떤 주죠? 일리노이주입니다. 일리노이주요. 네. 선택이 있었습니다. 각 주마다 마켓플레이스를 주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주는 운영을 하지 못해서 페더러에서 도와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주는 주에서 운영을 반밖에 못하고 연방에서 갖추시는 그러한 페더러 스테이트 파트너십 마켓플레스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금방 일리노이주의를 주를 보면 어쩌면 파트너십이에요? 선생님께서 현재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시니까요. 그 일리노이주에 다시 가셔서 10월 1일에는 다시 혜택을 신청을 해야 하는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플랜들이 나옵니다. 그 플랜들이 나오면 다시 다시 한번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플랜을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면이 더 본인에게 좋은 건지 아마 그들이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10월 달에 가면은 지금 현재 있는 플랜하고 현재 플랜하고 다 많은 팬들이 많거든요. 아마 선생님에게는 새로 나온 플랜을 다시 이렇게 취해서 올라서 선생님께서 다시 바꾸는 것이 아마 가장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학병원의 일리노이주의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하고 조금 치려요. 선생님의 케이스는 우리는 따로 케어과를 해요. 네, 한 명만 말씀해주세요. 두 분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안 들리네요. 네, 이분께서는 지금 연장자, 세니어 케어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 네네. 듀오, 듀오 되십니다. 이런 분은 걱정하실 수 없으셔도 돼요. 메디케어는 계속 강화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지신 분들은 벌써 보조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은 아, 여기 한 명 또 있네요. 네, 브라니카 김 말씀하세요. 뮤트 됐나 한번 봐주시고요. 베라니카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려면요. 제 이메일은 ANNE, 점찍고 AVERY, AT, 꼴뱅이죠? CMS, 점찍고 HHS, 점찍고 GOV 하면은 제 이메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여러분께 다시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